닥터의 미소리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닥터 헬기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소리 소음이 아닌 생명의 외침입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 소리를 들게 하다가 따뜻한 관심과 소원을 보내주세요 저를 이어서 캠페인에 참여할 두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의 김원영 총장님과 코오롱 에코원의 이수영 대표님 릴레이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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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